어 여기구나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트위치 스트리머 레보라고 합니다 다름이 아니라 이번주 일요일 크리스마스죠 12월 25일에 진행하는 이벤트 관련해서 홍보차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본론으로 들어가서 크리스마스 당일 12월 25일 오후 8시에 제 트위치 방송에 들어오시면 시청을 통해 유튜브 구독 및 트위치 팔로우 주신 분들 중 총 5분께 제 잔패드를 무료로 나눔 하려고 합니다 잔패드 샘플은 여기구요 당첨되신 분들 중 이중 하나를 골라주시면 됩니다 이상 홍보 관련 영상이었구요 많은 참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레바 가볼게요